안녕하세요 노바백스 백신의 원재료는 퀴레이 나무입니다 일명 비누나무로 알려졌는데요 퀴레이 나무가 얼마나 남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소프트웨이 비누나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누 껍질 나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마크는 나무 껍질을 말합니다 비누 껍질 나무는 에버그레인 트리 상록수입니다 항상 초록색이라는 뜻이죠 무엇이 초록색이냐 연중 늘 푸른 잎을 지니는 식물을 뜻합니다 이 비누 껍질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는가 바로 칠레에서 자랍니다 칠레의 위치는 여기 세로로 긴 초록색 지역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칠레에 얼마나 많은 건강한 퀴레이 나무가 남아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빨리 고갈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퀴레이 추출물에 의존하는 산업이 언젠가는 농장에서 키운 나무나 실험실에서 키운 나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자연에 존재하는 퀴레이 나무로부터 추출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퀴레이 나무가 왜 비누나무냐 원주민 맞붙제 족이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면 꽃이 핀 비누나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잎 말고 하얀색이 섞여있는 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노바백스 백신에는 비누나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바로 면역증강제에 사용됩니다 사포닌의 출처가 바로 비누나무였던 것이죠 칠레 숲의 오래된 나무에서 가지치기한 가지껍질로 만듭니다 백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사포닌은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사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의 유래답게 거품이 잘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포닌을 포함한 식물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도라지, 더덕, 인삼들이 있습니다 사포닌은 불가살이 해삼의 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포닌은 인체에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포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물은 단연 산삼이라고 하는데요 산삼은 우리에게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력하게 자리잡은 식물 중 하나죠 사포닌은 체내에 면역력 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반응이 다소 약하게 일어나는 제조업 단백질 백신의 면역강화 보조제로 사포닌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사포닌은 쓴맛과 아린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아린맛은 혀끝이 약간 아리고 쏘는 느낌을 주는 맛입니다 사포닌이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사포닌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식물마다 들어있는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것은 콩사포닌, 인삼에 들어있는 것은 인삼사포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라고 해서 유명한 사포닌이죠 사포닌은 물에 녹으면 비누 같은 발포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포의 포는 거품포자입니다 발포는 거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실제로 비누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비누라는 걸 볼 때 사포닌은 물과 기름 양쪽에서 잘 녹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연 계면활성제죠 계면활성제는 물에 녹기 쉬운 친수성 부분과 기름에 녹기 쉬운 소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는 것이죠 퀄레이 나무의 영어명을 자세히 보면 이제 사포나리아의 사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포닌의 어원이죠 사포는 라틴어로 비누라는 뜻이고 쏘는 영어로 비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봐도 명백하게 비누나무죠 그렇다면 퀄리아는 무슨 뜻일까? 퀄리아는 비누나무에 가지나 껍질을 말합니다 이걸로 사포닌을 추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누나무를 가지치기 하면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에는 사포닌이 하이 컨센트레이션으로 들어있는데 추출해내는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사포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지치기 및 추출 과정을 개발한 사람이 리카르도 산 마틴입니다 현대 퀄레이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죠 마틴은 현재 드론을 이용한 어떤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드론으로 퀄레이 나무의 숫자를 세워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는 힘드니까 드론을 띄워서 비누나무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이죠 외딴 숲에 퀄레이 나무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노바백스가 충분히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위키피디아 설명에도 퀄리아는 면역보조제 어쭈번트로 사용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을 강화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스크롤을 내리면 사포닌 어쭈번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노바백스가 등장합니다 노바백스의 면역증강제 매트릭스M이 바로 퀄리아를 사용하죠 매트릭스M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레에서 비누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사포닌을 추출해서 스웨덴과 덴마크 공장으로 보내면 매트릭스M이라는 면역증강제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소리죠 덴마크의 위치는 여기 초록색입니다 유럽에 있죠 이탈리아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여기 덴마크입니다 북유럽 국가 중 하나가 덴마크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또한 북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 초록색 지도가 스웨덴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의 면역증강제 매트릭스M은 북유럽 국가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과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글로벌한 공급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단백질 백신은 미국에서 개발하고 면역증강제 생산은 북유럽에서 합니다 선진국이 나눠먹는 중입니다 2019년 기준 1인당 GDP를 보면 9위 덴마크, 12위 스웨덴입니다 독일은 16위, 일본은 22위죠 대한민국은 27위입니다 전체 GDP가 아니라 1인당 GDP라서 그렇습니다 노바백스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칠레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칠레에 현지 공급업체가 있는 걸로 보이죠 현대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글로벌하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를 조달받아서 제품을 만들죠 심지어 제품을 만드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노바백스 면역증강제 매트릭스M의 원재료, 퀄레이 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대에는 모두가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죠 현대인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 식곤증이 옵니다 고민이 됩니다 낮잠을 잘까? 커피를 마실까? 둘 다 잠을 쫓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통은 커피를 마십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데 점심을 먹고 또 커피를 마십니다 하루에 두 잔의 커피를 마시게 되죠 하지만 제 경험상 커피를 두 잔째 마시면 더욱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니면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커피보다 짧은 낮잠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졸린 건 몸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잠을 보충해 주는 것이죠 잠깐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개운합니다 일도 더 잘할 수 있죠 강공법으로 계속 각성제를 들이붓는 것보다 짧은 15분의 낮잠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도 눈을 감고만 있어도 꽤 피로가 가십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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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